이번에 10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하면서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시절에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 점점 저희 시절이랑 10대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인류는 진화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레벨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의식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춤을 그냥 재밌어서 춘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것보다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본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열정 같은 부분에서는 배우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에서 오래 활동한 저로서 뭔가 초심에 느껴지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많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